총재님 못하시는게 뭡니까? 못하는게 없다는게 못하는게 안녕하세요 총재님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31살 청년 심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행복까지 추구하시라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나치게 이웃을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부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어느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은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가족까지만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까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 아니면 세계인 이렇게 어느 범위의 이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총재님은 신인이시라 전 지구인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간이라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죠? 그 치아가 그렇게 정렬하게 나오고 젖 먹은 일은 빼버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철 없을 때 나온 이빨은 젖이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싹 빼버리고 새로 이빨 주죠? 그것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가 어떻게 생겼냐 따라서 그 사람이 전생에 뭘 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이빨을 가진 여자들이 있어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이런 데 나올 때 활짝 웃을 때 이빨이 진주처럼 길쭉길쭉하면서 둥글둥글한 이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이빨이 완전 조개 속에서 노는 흑진, 하얀 진주 같아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면서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아도 전생에 그 사람의 행동한 것의 결과물이야 입에다가 보석을 물고 있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보석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가 그냥 이상야르다게 막 난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아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혈족이야 그래서 DNA가 어떻게 바뀌었냐 치아를 동물과 가깝게 만들어줘요 송곤니는 발달되고 앞니도 쭈삐줍니다 하고 무슨 또 지새끼 이빨처럼 그렇게 바뀐 나라는 크게 전쟁을 한 나라야 방어만 한 나라, 방어하면서 죽인 나라는 이빨이 안 그래 그런데 전혀 남을 해야지 않고 전쟁 중에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이빨은 되게 아름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먹기 위한 욕구를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주둥아리가 나빠지는 거야 지 혼자 잘 먹으려고 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양민을 막 죽였다 이거는 그 후손들의 이빨이 어떻게 나오냐 전부 쭈삐줍이 돼 동물 이빨로 상어, 악어, 상어 이빨이잖아 그런 이빨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식동물의 이빨이 좋은데 그냥 그 나라를 쳐들어간 민족의 후손들은 전부 육식동물의 이빨을 닮았다 그게 어비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 여성들 자세히 보세요 송곤니가 많고 이빨이 막 뻗은니가 많고 막 그래요 쭈삐쭈삐다 그건 뭐예요? 육회를 먹는 호랑이 이빨하고 비슷해 그렇잖아 그런데 소 이빨을 보세요 풀을 뜯으니까 앞에 이빨이 가지르네 그래야 그래 그리고 이빨이 넓적해 그래서 소를 살 때는 제일 먼저 소시장에 가면 소 이빨을 딱 적혀 봐요 그 이빨이 가지르나 정사각형으로 탁탁탁 생겨 있으면 풀을 탁 물으면 풀이 탁탁 잘라지잖아 근데 이빨이 앞에 소 이빨이 송곤니처럼 생겼다 풀을 뜯으면 풀이 뜯어지나? 쭉쭉 구멍만 찢어지기만 하지 이거 안 된다 이런 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 앞 이빨을 항상 보고 사요 그리고 어금니가 몇 개 있나? 그래서 이빨을 보는데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의 이빨이 최고야 알겠죠? 그래서 8대2, 6대4 이렇게 이빨을 우리를 만들어 놔요 정말로 하면 앞에는 초식동물의 이빨을 주고 육식을 우리가 한 2, 30% 먹어야 되니까 송곤니나 아래위는 육식동물의 이빨을 한두 개씩은 넣어놔요 그럼 그게 정상인데 그냥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빨이 육식동물의 이빨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국 여성들이 이빨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저 티베트 같은 데 있는 여자들이 이빨이 괜찮아요 말하자면 전쟁을 하지 않은 민족들은 이빨이 다 좋아 그와 같이 아까 이 친구가 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웃을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면 그 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치아를 보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전생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니가 너무 쭈비쭈비다니까 이를 싹 갈아내버리고 넓은 이빨로 싹 넣은 여자들 있죠? 이빨 성행이라고 그래 이빨 성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 알겠죠? 남을 흘뜯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입으로 남한테 욕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나중에 후손들의 이빨이 어떻게 돼? 자기 이빨이 점점 송곳니가 되어가는 거야 남 흘뜯어가지고 뜯어먹고 살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려면 어떻게 된다? 좋은 마음씨를 써야 된다 자기 이빨이 송곳니가 안 될 정도로 살면 돼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 옷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 자기 이빨이 육식하는 사람의 이빨처럼 동물 호랑이나 이런 사자의 이빨이 안 되도록 어떤 사람이 여우 이빨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잘 못 웃겠네 그러니까 얼굴에 가져오는 이것이 뭡니까? 전생의 성적표야 자기 성적표 얼굴이 좀 큰 사람은 너무 주전 없이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고 얼굴이 적당한 사람은 적당히 있었던 사람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딱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내가 얼굴을 딱 보면서 당신은 폐가 안 좋아 당신은 뭐 어디 안 좋아 이러죠? 그와 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탈취물이 탈취물이 사람의 얼굴이야 뭘 내가 탈취했느냐 그게 얼굴의 기록이래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 그럼 얼굴이 선하게 나와 있겠죠?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